경상 11번 축제 한마당 가요전을 시작합니다. 경상 11번 축제 한마당 가요전을 시작합니다. 탕감으로 4분입니다. 우리 한수진씨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곡은 상막 1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이차고입니다. 경남 경남 이차고입니다. 경남 이차고입니다. 경남 이차고입니다. 경남 이차고입니다. 정신사랑 대사랑 사랑을 그리다여 의전이 돌고 사랑을 당부자니 이제 나오네 나오네 흐리는 사랑에 나오는 세상 계단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가사 읽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이리 오세요. 잠시 오세요.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신전동에서는 한승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깜빡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입기상은 또 후보같이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진씨의 삼각관계를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전해주셨는데 우리 가사야 뭐 틀릴수도 있고 박자를 놓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또 상품이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연세가 올해 50이 넘으셨죠. 아 이거 말하니 뭐합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 나이가 70하고도 둘입니다. 아주 좋아. 70하나는 70하나부터 이제 시작이야. 아주 좋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선생님은 젊을 때 나이 40대 이때 삼각관계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있었죠. 아 있었습니까 젊을 때 와 역시 인물이 좋으셨습니다. 그냥 얘기로 젊을 때 연애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A라는 아가씨와 B라는 아가씨 중에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마음에 든 사람은 B였는데 네네 그 사람하고는 좀 민전이 안되가지고 A하고 삽니다. 아 A하고 지금 삽니까 네 현재 삽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아 역시 최고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말씀 한 번 들으십시오. 네 미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2017년